오늘은 기단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이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지표와 비슷하게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일정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은 여기 나와있는 카멜레온처럼 성질이 자주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색소를 다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지금 선생님의 손이 기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단이 공기 덩어리가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넣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똑같았던 기단이 이 빨간색 환경과 초록색 환경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처음에 살색이었죠, 둘 다. 근데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으로 성질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기단도 똑같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위도의 기준은 어디였죠? 북극에서의 거리와 남극에서의 거리와 같았던 적도 부분을 우리가 위도 0도라고 했고 위도 0도는 저위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위도 지역에서 생기는 공기 덩어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역, 북이 90도와 남이 90도, 이 지역은 기단의 성질이 어떨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 받기 때문에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의 성질은 기온이 낮은 기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지에서 발생하는 기단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단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수증기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수분이 매우 많은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이 되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의 성질을 정리하자면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낮은 기단,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높은 기단,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한 기단,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습한 성질을 갖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육지에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서 따뜻한 육지로 갈 때 기단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차가운 육지에서는 우리가 배웠죠? 차고 건조한 기단이 생성이 됩니다. 기단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차가운 육지에서 발생한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바다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증기를 받으면 차고 건조한 기단이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기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병합설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빙정설에 의해서 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기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중위도인데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에서 대륙이니까 성질은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되는데 여기서 차갑다는 것을 우리가 할랭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차갑고 건조한 할랭 건조의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춥고 건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입술에 잡고 립밤을 바르는 것이 이 시베리아 기단 할랭 건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 일본 위쪽에 있는 오츠크해라는 바다에서 생성되는 기단입니다. 이 기단은 고위도 지역이면서 바다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성질이 어떻게 되죠?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할랭 다습의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오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추우면서 습한 초여름의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농작물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해를 입는 냉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태평양의 북쪽에서 발생한 기단은 성질이 저의도이면서 바다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의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북태평양 기단이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습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번째는 적도에서 발생한 적도 기단입니다. 적도 기단은 가장 뜨겁고 해양에서 생성되는 기단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의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북태평양 기단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기단이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며 여름과 초가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장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의 양지강에서 생성되는 기단인 양지강 기단입니다. 양지강 기단의 특징은 중위도 지역 그리고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단이기 때문에 온난하고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양지강 기단이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인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까꿍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에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기단을 들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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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죠. 아 좀 빨갛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오늘 수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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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